UAE 군사훈련협력단 혹은 아크부대는 대한민국의 특수작전교육 및 훈련파견대이다. 표언은 세계 최강 특전용사, 하나 되어 인무완수, 이다. 이 부대는 육군의 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아랍에미리트 연방군과의 국방협력과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011년 1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파견되었다. 전력은 약 150여명의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해상작전대, 지원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2019년 2월 23일 파견된 15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크부대 특전사 저격수 아크부대 UDT 해상침투훈련 2010년 5월 한국군 특전사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확인한 UAE 왕세자는 한국군의 UAE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지원과 세부협력 방안 등 발전적 교류 확대를 요청했다. 그해 8월 우리 국방부 장관의 UAE 방문 시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의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UAE 측의 요청과 양국협력 및 우호 증진을 의하여 2010년 12월 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 창군 최초의 군사협력 파견부대인 UAE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1월 11일 진 파병 이후 현재 15진이 임무 수행 중이다. 연합훈련 편집 아크부대는 폭염과 남한막의 모래폭풍을 극복하며 사막지역 전술훈련 고공강화 건물 항공기 선박 대테러 작전 해상해중침투 등 UAE 군과의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작전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UAE와 군사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과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작전반경을 확장했다는 큰 성과도 거두고 있다. UAE 군 특전사령관은 UAE 특전사는 아크부대원들의 용맹함과 패기 군인 따운 모습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아크부대와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전 과정과 훈련기술을 배우면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아크부대는 2011년 전개 후 불과 2주 만에 청해부대 육진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생포한 해적포로의 국내 호송작전 임무를 부여받아 해적인수, 공중호송, 국내 해경으로의 인계 등 재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특히 작전간에는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 UAE 국방협력을 바탕으로 UAE군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작전이 이루어졌다. 아크부대는 태권도 및 특공무술 시범을 통해 UAE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특전용사들의 뛰어난 전투력과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지 교민들과의 유대활동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행사의 참여 또는 행사지원을 통해서 UAE 내 대한민국의 의상 강화와 현지 교민 보호활동에도 아크부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이처럼 아크부대는 군사협력활동 뿐만 아니라 군사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력 신장과 국격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전사 UDT 실이외의 상징명칭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로 아크부대와 UAE 특수부대 간의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백색바탕의 태극문양과 독수리, 낙하산, 번개, 대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바탕은 백이민족, 청념, 결백을 상징하고 가운데 태극문양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독수리는 무적의 특공부대, 광범위한 활동성을 의미하고 번개는 정격전, 침투, 심리전을 의미하며 대검은 무성무기, 유격, 유일의 특전부대를 상징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